이제 자야지 굿나잇 굿모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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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이로그 모니터 중 안녕하세요 KDS 기자입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조에요 브이로그 모니터 중 브이로그 반응 확인 중입니다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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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심심하다 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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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 굿모닝 브이 die 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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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막 제가 담. 웨어 열iker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내가 좋아하는 복숭아. 오늘 촬영은 누굴 데리고 할까? 음 좋았어 오늘의 주인공은 너다 마이클 오늘 너로 정했어. 이 노래 아시는 분 최소 8090. 브이 마이클. 숙제는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구나. 오늘도 복숭아. 브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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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복숭아. 브이. 꾸잉 맛있어요 드럼 레슨 꾸잉 아휴 스트레스 받아 그만둡니다 오늘 그만둡 진짜 그만둔다 진짜 드럼 그만둡니다 브이 드럼 스트레스가 내쉬합니다 포이 드럼 목なん 오늘의 촬영장소입니다. 오늘의 촬영장소입니다. 차 완성했습니다. 메배들아 왜 오니? 메메미야 어 이쁘다 이 새는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. 이 새도 마찬가지죠. 과연 이 새는 먹이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이 새도 마찬가지죠. 이것은 두부와 두부김치. 내가 아주 좋아하는 메뉴죠? 두부가 어디갔죠? 어디갔죠? 오늘도 행복숭아 지방 불태워 일본어 레슨 준비 중 오늘은 말복일이에요. 말리지마 복숭아 먹을거니까 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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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이